네, 국회 전직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용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 싶네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부와 의협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반응은 엇갈리네요.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의료계가 의료계 또는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결과 어떻게 좀 두 분 보세요. 고상진 보좌관. 글쎄요. 저는 괜한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아무것도 지금 얻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만 일으키고 마무리 수순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호 비서관은 이번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원인이 된 걸 보면 지금 의료협회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정부에서 400명 의대 지원을 지원하고 공공의대 설립하고 한방처벽 급여화하고 원격 의료를 반대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거였는데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의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제도를 기존에 고수해왔던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모든 책임을 의료진이 코로나 시국을 이용한다고 했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오히려 좀 반대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좀 첨예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것은 사실은 정부가 시점을 정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은 좀 유보예요. 시기적으로 정부가 좀 성급한 거 아니었나. 하여튼 이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시점은 사실은 정부가 선택하는 거지 의사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적인 측면은 어떠세요? 우리 고상진보좌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코로나 정부에서 사전 논의라든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한 건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료계획 정책이라고 하는 내세웠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전히 20세기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처방하려고 하는 좀 근시한적이고 역행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400명씩 10년 동안 4천 명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 OECD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첨단적이고 어떤 고기술 집약적인 어떤 진단 방법의 기계를 개발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획기적이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기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 2월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다 어려운 마당이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업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 씻고 다니고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그 와중에 지금 개업 의사들은 죽을 맛이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개업 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찰나에 지금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니 불에다가 이건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저는 이거는 현재 우리가 부족한 의료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잘못됐고 시기도 대단히 잘못됐다. 내용도 잘못됐다. 우리 최용호 비서관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사실은 이 방송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스팅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유보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우리 두 분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여론에서는 정부의 의료계획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평가나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 말고 사실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공공의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의대도 함께 여기서 포함이 되면서 이것도 원점 재검토. 그렇게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이런 사태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유탄을 맞았어요. 사실은. 이 공공의대 문제는 가장 현안으로 대두됐던 게 남은 서남대 의대 폐교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의대가 폐교되면서 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공공의대를 건립하겠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서남대 의대를 건립한 것도 결국에는 의료 오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건립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도 공공의대적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남대가 여러 가지 비위 사실 때문에 폐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대도 폐교가 되고 하지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남겨둬야 된다는 그런 전라북도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공공의대 건립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건립할 공공의대는 많아봤자 한 100명이면 돼요. 이게 10년 동안 100명씩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100명 정도 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물 건너가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왜 우리 남원에 공공의대 건립하는 문제만 그냥 단설적으로 논의해주고 추진해주면 좋은 건데 이걸 왜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4천 명을 늘리겠다고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 사업마저도 지금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다른 사업들을 끼워 넣으면서 공공의대도 안 된 거다. 최영호 비서관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도 사실은 공공의대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런데 400명 증여 증원하고 사실 공공의대보다 더 큰 문제는 한약급여화랑 그다음에 원격의료가 같이 껴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의대 자체는 생각을 해보면 의사 양성의 방안을 좀 바꾼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발도 많고 기존 의료인들이 반발도 많고 뭐도 많았지만 사실은 선발 절차에 대해서 참여와 지금 의견 제시만 하면 얼마든지 이건 수정이나 보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강대강에 맞붙는 지점이 아니라 이건 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게 공공의대,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공공의대 관련 법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공백이 심하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의대 정원도 그러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할 의사사수 의사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논의까지 확장이 됐었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으로서는 서남대 의대, 남은 공공의대 이 이슈까지 침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 좀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 다시 재논의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무산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 동력은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혹시 제언하실 부분이 있으신다면.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의료인력 정원 내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전남 순천에서도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계속 확대 정원을 요구를 했었고. 또 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공공의대 건립을 얘기를 했었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런 지역적인 현안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이번 한 번에 확 터뜨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기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싸잡아서 뒤로 밀려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서람대 폐교에 따른 정원을 살려서 공공의료화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쥐고 가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을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만 따로 띄워서 논의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남원의 공공의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사실은 관건이요.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료계에서도 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조차 반대하는 입장들을 공공안하게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에 지금 임시적으로 분산해서 정원을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다시 뺏어서 공공의대를 건립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죠. 원래 당초에 서남대 의대생들을 원광대하고 전북대에 분산할 때 전북대생들하고 원대생들은 반대했거든요. 강하게. 안 받겠다고. 그런데 지금 받았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반대했었고, 지금도 그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 없이 지금 지역 의료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1년의 공공의대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역 의료계에서 처한 현실이 매우 지금 상황이 위급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기존에 누렸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당하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그렇다면 순천에 그럼 줄 것이냐. 우리 사남대 목수 5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순천에 줄 것이냐. 아니면 충청북도에 줄 것이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할 거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회자 합의를 통해야죠. 당연히. 현재 의료계가 강한 반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젠다 의제화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제화를 하는 과정이. 지금 사실은 지금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료계하고 정부 사이에 합의안이 나왔고 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평가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백기 터한 거냐. 아니면 의료계 극단 일기주의에 그러니까 백기 터한 거냐. 아니면 정부가 잘못한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고상진 보좌관은 정부가 좀 잘못한 거다. 시기도 잘못했고 내용도 잘못한 거다. 이런 입장이시고 특히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가 반대하는 게 당연한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한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되는지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제언.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대 의대를 건립할 당시에도 의료 오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전국에서 세계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또 더 추가적으로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세계 의대를 인간을 내줬어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도 남부지역에 대한 의료 오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돼요. 행정이든 정치권에서. 그 의료계에서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정원, 정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우대와 지금 전공이 파업이나 지금 현재 쟁점은 좀 아주 일맥상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공공우대를 떨어뜨려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공우대 선발 절차와 공공우대에서 10년간 장기 복무가 과연 복무가 지역 의료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있거든요. 이 효과에 대한 반발은 있는데 다만 기존 정원 내에서 49명이라는 정원 내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품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저희 지역 현안은 사실 가장 큰 현안이었고 그게 남원 공공우대로 대안이 정책이 마련된 건데 그 정책에서 비판점은 사실은 선발이에요. 가장 큰 비판점은 선발인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반발도 크게 뭐 이게 그 반발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이 반발에 대해서 상충되거나 이러지 않아 보여요. 공공우대 선발과 관련한 쟁점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시도지사한테 추천권을 준다는 등 시민단체가 있다는 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종의 마타도우 비슷한 비판이 있었죠. 그건 갖다 뉴스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전라정북도 내에서도 의료인들 중에 공공우대를 반대한다. 그럼 어떤 논거인지 사실은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우대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서남대 의대 의뢰정원 49명 이것들을 복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해요. 복원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없어졌다 이렇게 의대 정원 자체는 지금 나눠져 있지 않나요? 나눠져 있어요. 원강대당 전북대 지금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서남대 재학생이 분산이 되어 있는 거고 의대 정원 자체는? 의대 정원 자체는 늘리지 않아서 아니죠. 정원 살아 있습니다. 그거 확인은 한번 해봐야 돼요. 정원 자체를 줄이는 건 사실은 좀 상식에 반하거든요. 제 상식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제가 계속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려보는 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문제인 건지 이것을 평가하는 데 기초해서 향후에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의하고 그중에서 하나인 공공의대 건은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다시 재논의에 동력자를 찾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아니라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접근하는 내용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제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의료인들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이런 시기에서 느닷없이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그런 국민적인 의제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툭 던져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과거에 물론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가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논의될 사안인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단체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있을 때 단체 행동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이것처럼 엄중한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에 힘을 확 늘려준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이런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료 거부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정부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 과연 정당한 과정이나 또는 충분한 숙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외에도 고상진 보좌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공의대 문제나 아니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 잠깐 해주셨잖아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만 하나씩 짚고 마무리 할까요? 지금 사실 지역에 지역에 의사가 없고 의료기관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배경일 거라고도 보여요.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다 비슷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요. 일단 아프면요. 그리고 돈이 조금 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잘 이용 안 하는데 사실은 의료도 굉장히 어떤 첨단화를 대면서 이것도 대기업 산하의 어떠한 재벌 산하의 의료기관이 좋은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고 의료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이는 데만 모이거든요. 특히 중병 걸리면 주위에서 저 같아도 얘기해요. 그냥 서울로 가보라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만연화되면서 의료인프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군단위, 이런 단위에 있어서 이거를 서울에 있는 기구나 시설들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지가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의료인력을 늘린다. 아니면 세금을 들여서 거기에다 그런 장비들을 한번 놔보자.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은 이게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반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의 그러한 대체적인 시설들을 최소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놓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공공병원, 이것에 대한 논의들. 그것도 지금같이 대형병원이 아니라 필수, 필요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상팀 부작원님, 끝으로 말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같이 의료 오지인 경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격 진료라는 것을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된 현실을 좀 더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선진한, 선진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앞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사선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안 표적 장치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실시시행이 되고 많은 외부 유입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부작원은 오늘은 공공의대를 포함해서 지금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고상진 전 부작원, 최용호 전 비서관이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